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프레디엠피셜 가게 3D 할로윈 에디션 김웬팔 감보 여러분들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웬팔이가 저를 조정하고 저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거의 정밀 로봇, 거의 알파고거든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알았어 내가 완벽한 공략을 해줄게. 웬팔이가 공략만 잘해준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일단 대충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조력자가 너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야. 너는 지금 기절을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 부터 너가 여기에 가둬줬고 너가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야. 근데 스킵했네? 난 원래 그런 거 안 들어. 어떻게 스킵했어? 난 앞으로 갔지. 아니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항상. 이게 일단 맨 처음에는 망치를 먼저 얻어야 되거든. 그렇지. 망치는 맨 끝에 초기에 많아. 일단 아무 방도 가지 말고 일단 가. 그냥 방쪽으로. 일로? 어 그쪽으로. 내 별명이 장돌이야? 망치 주먹이야. 망치 주먹이야? 내가 주먹으로 부실 수 있어. 자. 왼쪽이니? 아니. 여기 어. 그쪽으로 간 다음에. 약간 이 근처에 있어. 자 왼쪽. 이 왼쪽 방에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아래 하단 부분 보고 없지. 응. 그럼 다시 가. 그 다음에 오른쪽 가. 그 다음에 요런데 보면은 쓰러져 있는 오락기가 있거든? 응. 그 오락기 위에 장돌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요런데 말고. 요거. 나 이때 게임 소리가 잘 안들려. 나도. 됐니? 응. 다른 데도 있어. 여기만 있는게 아니야. 이 방이. 나는. 반응사 신경이 거의 엄청 빨라가지고. 그거면 돼. 요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없어 없어 없어. 이거 괴물 소리 아니야 이거. 반사 신경이 굉장히 빨라서. 자 여기에. 자 여기 없으면은. 남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야. 그. 그 늑대. 폭시 얼굴 쪽에 있거든? 응. 자 이쪽으로 쭉 가. 직진해. 나는 3초를 먼저 빨리 말해. 자 오른쪽. 있어. 아냐 없어 없어. 이거 아니야. 자 여기 여기 머리. 여기 여기 위에. 여기 눌러봐 그냥. 자 없지. 응. 이 다음부턴 나도 잘 몰라. 여기서부턴. 힘을 합쳐야 돼. 힘을 합쳐? 어. 오케이. 이 3군데 중에 안 나온 적이. 난 한 번도 없었거든. 응. 내 생각에는. 나는 진짜 잘 당할 수 없거든. 가이드가 끝났어. 나도 이거밖에 몰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꾸나. 오케이. 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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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라이터. 오케이 끝났어 자 라이터를 찾았다는건 진짜 반은한거야 반은했어 내가 자 이제부터 우린 망치를 얻어야돼 오케이 다 알았어 자 대부분의 망치는 되게 특이해 왼쪽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아냐 불 켜 안보여 앞이 보이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봤어? 됐어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발길을 약간 높여줘 아 이거 저기에 장돌이 없으면 답 없는데 왜 없지? 여기 왼쪽 저 앞에 저 밑에 봐봐 아냐 아냐 여기 오른쪽 여기 장돌이 없어? 어? 장돌이 나오는 부분 여기 세개 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 됐어 내 생각엔 넌 조만간 죽어 내 생각도 그래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자 오른쪽 역시 우린 친구야 그러게 여기 왼쪽 보고 이런데에 장돌이가 어디에 있냐면 자 이제 너가 남은 데가 한 군데 밖에 없거든? 오락기 뒤쪽에 장돌이가 있어 약간 남은 데가 없다메 남은 데 한 군데 야야야 뒤 뒤 뒤 뒤 뒤 뒤 틈 이쪽 말고 뒤에 어 여기 틈 이런 틈 아니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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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이런 틈에 가끔 있거든? 이런데를 이제 찾아봐 난 널 믿으니까 계속 목소리가 들려 괜찮아 괜찮아 무시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자 웃음이 나오지 응 이 웃음이 나오면 괴물이 네 근처로 오더라 응? 그니까 다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어? 어? 이제 하면 안돼 그거 자 여기 한번 밑에 보고 없지 나 잘못 들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 게임에 집중하자 근데 내 생각에는 자 이런 틈 한번 보고 틈 한번 보고 자 그럼 오른쪽 클릭 한번 해봐 하지 말라며 안되지 응 그럼 근처에 없는거야 오오 야아아아 반대로 바라붙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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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할게 네 아 아니 가이드가 똥이야 여러분들 봐 이 봐 내 말 들으니까 자 밑에 장돌이 한번 있나 보고 자 없지 한번 해봐 아니요 아니 나 이렇게 안나온적 없는데 뭐 이딴 가이드가 있어 자 틈 잘 보고 자 이걸 누르면 이게 웃으면 주변에 없는거지 이 자식아 아니 니가 웃으면 근처에 와 아 그래? 응 이거 이런 선물상자 위에 가끔 아 아 어딘지 알겠다 야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일로? 아니야 뒤뒤뒤뒤뒤뒤뒤뒤 어 나 믿어? 어 믿어 믿어 띄워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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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아냐아냐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여기 한번 밑에 봐볼래? 여기 가끔 있거든 여기 한번 보고 없지 자 오른쪽 띄면 안돼 띄면 안돼 띄면 안돼 야 앞에 있는거 같애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 죽었어? 아니 난 너가 보이지 않아 쟨 내가 보이는거 같은데? 아냐 보이지 않아 안봐 안봐 너 저거 안다이지? 눈이 안좋다면서 그러게 거의 어둠 밖에 없는 세상이었어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비켜봐 내가 망치만 그럼 빨리 찾아줄게 됐어 이제 렉 안걸려 이러고 내가 할게 비켜봐 아 하나만 찾으면 깬건데 이러고 아니 여러분 원래 진짜 렉이 걸려요 저희가 저길 만나면 보입니까? 렉탓이 아니라 렉걸리는거 안보였어요 여러분들? 프레임 갑자기 한 0.3등등 어 3등등니까 진짜 맞아요 응 녹화를 껐어요 빡쳐가지고 렉 하나도 안걸리네 이러면 그냥 깨지 맞아 이러면 그냥 깨지 이거 못깨면 그냥 내가 진짜 이거 못깨면 김혜팔이 주말에 자 라이터 찾았어요 24시간 방파하겠습니다 네? 응? 그건 안된대요 네 야 나 봐 나 라이터 찾았다? 어 어디서 찾았냐? 그니까 그렇지 위에 뭐 망치있을까봐 이눌렀던거 아니야? 어 맞아 그 사이에서 막 갑자기 기계 뚫고 라이터 뚫고 갖고 오던데? 그러게 해머 어디 썼냐? 너 해머 봤냐? 못봤어 나 다 찾았는데? 버그 썼네 나 버그쟁이네 왜 버그쓰냐?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저쪽 아니네? 버그빵 봐라 버그좀 쓰지마자 어어 내게 한번 뿌리면 된다 원래 인생은 버그야 인생은 버그야? 야 봐봐 야 라이터랑 이거 금방 찾잖아 멍충아 멍충아? 뽀록으로 사진주지 말이 많아 뽀록? 뽀록?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뽀록이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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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보니까 프린이 잘생겨보이네요 저는 앞에 옆에 뒤에 밑에 위에서 봐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보단 귀여워요 저는 꽉 이미 이 게임 자체가 내 머리에 들어가 있어 이 맵이 이 게임은 너무 쉬워 내가 보기에 내가 할 가치가 없어 이거 할 바에 지른 척게 하지 맞아 맞아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야 맞아 그냥 하면 되는건데 뭐 침착하게 말이야 라이터 망치 딱 찾고 6개 부시면 끝 그니까 나보다 쟤도 달리기가 느려 전혀 어려운 게임 아닙니다 다 하는거라요 쟤가 거의 다 깼어요 여러분들 다한데요 무슨 말이죠 다 한다는게 뭔 말이죠? 참 이상하다 지금 제가 거기 가이드라인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왼쪽에 파이프! 봤습니까? 저의 어시스트?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종을 하고 이친구는 지금 저의 꼭두각시에요 아시겠죠? 도왕가 망가 망가 도망가야돼 지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제 하나는 어디있냐면 구석진 곳쯤에 있거든 이제 하나는 어디있냐면 구석진 곳쯤에 있거든 아 잘못왔어 아냐 너 맞게 가고있어 그래? 이거 여기서 왼쪽 꺾고 왼쪽 꺾고 오른쪽이야 안다고? 아닌가봐 아 여기야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야 어떻게 길 잃었어 그니까 내가 아까 왼쪽이라고 했잖아 왼쪽을 잘 몰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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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였다니까 너 몰랐잖아 진짜 자 깨고 자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지만 하면 되거든 깼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쳐 이런 쉬운 게임 깨놓고 호들갑 안 떨었으면 좋겠어 호들갑? 호들갑?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건 두번째지 이제 바뀌었어 자 여기서 너가 라이터를 붙였어 그 사람이 라이터를 붙이고 아니 아까 그 조력자가 망치로 파이프를 부순 다음에 불을 붙이라고 했거든 아 파이프를 가스로 불을 붙였어 어어 여기에서 뭐 죽는게 나왔네 아냐 안 나와 내가 여기 플레이 다 할게 일단 이 부분이 최종보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운걸 하는거야 그치 여러분? 알았어 일단 여기서는 불을 다 피하지 않으면 죽어요 어 어 어 맞았어 아아 방금 불 나왔는데 백스텝해서 한번 피한겁니다 그 정도의 반사속도가 있다고? 당연하지 예측한걸 개쩌는걸 당연한걸 일단 여기서 왼쪽 왼쪽 우빙 왼쪽 딱 피해지고 백스텝 방금 더 피한거라고? 맞았는데 왼쪽 맞았으면 사람 ride 없는거 없잖아 이도 화장 입을거 아따 오른쪽 아따 약간 숨도 아따 이 뜨거운 동기를 마시지 않고 아따 가아 한대 맞았지만 여러분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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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얼굴 뭐하는거야 지금? 이렇게 끝납니다 인형도 여러분들 연애를 하네요 마지막까지 알리온님 어서오세요 어 나는 무슨 끼쭈 아닌줄 알았어 둘이 막 계속 입술 비비고 있는거야 이치구랑 같이 어 약간 화끈하게 노는줄 알았다니까 그건 니 생각이 쓰레기라 그래 약간 오늘 금요일인거 보니까 거의 불금을 보내는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이재분이 귀엽네 이친구가 그러게 아 그럼 불 붙은게 너무 뜨거워서 그런거야? 아핰핫 하탄망 아 그 열기구나 불..불타는 금요일 아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금요일에 깨려고 일부러 어? 5일동안 밀어서 입게임을 깼구요 예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아름다운